자 넥슨 오름팔님 넥슨 넥슨 오름팔님꺼구요 자 톤에 저기 오늘 처음 강화 맡겨주셨어요 호날두 맡기셨어요 호날두로 갑니다 빠른 템포로 갈게요 빠른 템포 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네 자 오늘 마지막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자 가자 호날두 Are you ready? 자 준비되어 호날두는 위치로 5 4 3 2 1 0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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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씨 아이씨 자 한번더 해달라고 하셨어요 한번 더 한번 더 갈게요 한번 더 어 포크 쩐다 포크 쩐다 포크 쩐다 포크 쩐었죠 사카였었는데 진짜 한번 더 가실거에요 제생각에 안가도 될거 같은데 한번 더 여쭤볼게요 진짜 가실건가요 멈출 줄 알아요 남자는 알겠습니다 어디가서 보내서 삼카 자 재물 재물 두개 사도 될까요 재물 재물 두개 사고 싶은데 하나 터졌으니까 이럴 때 바로 가면 터지는 흐름일 수도 있으니까 재물 한 두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던데 대충 대충 레드벨이 있어요? 아니면 사라는 거예요? 레드벨드 몇 칼을 재물로 사? 재물, 레드벨드 비싸잖아 너무 비싸 자 재물 레드벨드는 저분이 알고서 말씀하시는 건가? 왜냐면 그 우리 레드벨드의 슬픈 전설이 있거든요 우리 방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매물 갈게요 제가 좋아하는 매물 갈게요 아 얘는 왜 이렇게 매물이 없어 요즘에 자 이거랑요 그다음 위터도 괜찮더라 위터 미슬라 난 분량이 없네 역시 그러면 난이 난이도 괜찮더라구요 난이 역시 매물이 없어 애들이야 열받아 또 괜찮은 거 없나요? 메모 그 나탈라 나탈레이트 디나탈레 볼게요 아 좋아 싸다 싸 두 개 터뜨리고 갑니다 호날루 응카 도전 이번에 꼭 붙였으면 좋겠어 자 터져라 미켈 터져라 후후후후와 붙었어 괜찮아요 자 이럴 줄 알고 하나 더 샀지 이거 먼저 먼저 가자 호날루카 붙을 것인가 좋아 좋아 터졌어 자 주인이 튕겼으니까 자 기다립시다 하나 터뜨리고 밧데리 다 되셨나? 짜아 좋아 터졌어 자 재물 두 개 터뜨렸어요 이제 갑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과연 붙을 것인가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쵸? 자 붙으면 붙으면 이거지 자 제발 제발 바람 불 때 갑시다 자 지금이야 바람 불 때 자 지금이야 바람 불 때 3 2 통 1 제로 제로 고 고 x5 야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축하드립니다 아 죽였다 자 유튜브 올릴게요 아아 축하드립니다 어후다움에 붙어서 아 대박 솔직히 금전적으로 큰 analyzing 자 시청자가 원하시는거 자 붓고 유튜브도 올라가고 이런게 좋죠 아 좋아요 아 제일 감사하죠 자 잘 붙었죠?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멋있었습니다